성경 1년 1독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추레웃기 39장에서 4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손으로 지은 성막 약 6개월 만에 완성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셋째 모세의 확인 구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넷째 제사를 위한 세 가지 준비 중 하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섯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추레웃기 39장에서 40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32일 추레웃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자색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애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애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의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지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성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온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애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애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애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그루로 흉패 고리와 애봇 고리에 꿰여 흉패로 정교하게 짠 애봇띠 위에 붙여서 애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애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빈단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왁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폐를 청색 그루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 노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마꽃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 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주레우키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마꽃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괴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괴에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재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거룩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쓴 적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괴속에 놓고 체를 괴에 꿰고 속죄수를 괴에 두고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괴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의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에 성막문 앞에 번재단을 두고 번재와 소재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물에 휘장을 타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순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우리는 추리웃기 39장에서 4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 십자가에 오르신 이야기는 바로 1500년 전 신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손으로 지은 성막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해산에서 손으로 지은 성막은 이후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마침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